우리는 인간과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제품들은 우리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며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사용하고 깨끗하게 씻어내려 올바르게 지켜갑니다.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블루마운트 테크놀로지입니다. 인간과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블루마운트 테크놀로지가 만들어가는 최고의 가치는 인간과 환경이 함께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제품을 이루는 성분 하나하나에도 소중한 우리 가족의 피부와 깨끗한 환경을 함께 생각합니다. 블루마운트 테크놀로지는 시작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인간과 환경이라는 최고의 가치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루마운트 테크놀로지는 산업의 필수 요소인 소포제, 실리콘 에머전, 섬유조제 그리고 유기농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다양한 세제 제품군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각종 산업 공정에서 사용되는 소포제는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된 우수한 제품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산업의 수처리 공정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실리콘 소포제와 더불어 식품, 문구, 생활용품, 의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군에 사용되는 비실리콘 소포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승인을 받은 안전한 식품용 소포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특허 기술이 적용된 특수공정용 분말 소포제는 국내 및 해외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블루마운트 테크놀로지에서 생산되는 세제 제품군은 민감한 피부에 의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며 우수한 자동화 설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의 OEM, ODM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인 오치는 블루마운트 테크놀로지의 기술력과 아이딘티티가 녹아있는 제품으로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천년 성분에서 얻은 주 원료를 기본으로 생산됩니다. 세척력은 개선되고 피부 보호 효과는 높아지며 EWG 2등급 제품으로서 피부 인해성이 낮은 안전한 제품입니다. 블루마운트 테크놀로지의 기업 부설 연구소는 더욱 안전하고 더욱 친환경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공정 및 가정에서 사용되는 필수 제품으로서 제품의 우수성은 물론 사후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기본 원료 선정에서부터 혼합을 통한 최종 시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한 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 및 시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루마운트 테크놀로지가 생산하는 최고의 제품은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블루마운트 테크놀로지의 상업용 제품과 세제 제품부는 본사의 자동화된 설비에서 생산되어집니다. 각각의 제품 생산에 최적화된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 NTD 설비를 통한 분말 제품 생산 라인과 포장 라인이 1년 365일 끊임없이 가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과 환경에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강한 미래는 구성원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만들어가며 이 모든 것들은 국내를 넘어 전세계 사람들의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는 블루마운트 테크놀로지입니다.